볼 때리는 미녀들 올스타리그 공격 축구대회 토탈 사카의 해결. 아니 블랙팀은 5명이 공격수네. 자 허경희. 오 윤태진 잡았어요 윤태진. 윤태진 잘 잡아놨어요. 윤태진 살려놓고. 역시 윤태진은 전원 공격 안 되고 있어요 지금. 전원 수비가 되고 있어요. 공격수로 많은 것 처럼 공격은 안 틀리지 않아. 자 경서 올라갑니다. 강보람이 끊어냅니다. 또 한 번 강보람. 강보람 강보람. 숏업 숏업. 키스컴이 나가냅니다. 우람이 베이스 우람이 베이스. 우람이 지금 완전 살아났어요. 공격수들 왜 슈팅 안 때려 때리라고. 아 경서 경서. 이현이. 자 심으뜸 쪽인데요. 심으뜸. 이야 유재진 팀 갑자기 불을 뿜기 시작합니다. 때려 때려. 자 황희정. 숏. 아버님이 아들이 있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네요. 그러니까요. 아 이거 어딜 될지 모르겠다 진짜. 자 앞에 주고 이현이. 야 유재진 흐름 탔어요. 유재진. 이게 골대녀다. 아무도 모른다. 유재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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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큰일이네. 그런데 식상 대처할 사람이 없어. 어떡하냐. 아...